아니, 건축가님들이 다 너무 멋있으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NY 그림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, 해외파라고. 어디서 공부하신 거예요? 저희는 미국 본부에서 공부하다가 뉴욕하고 유럽에서 실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유럽은 어디 쪽? 저는 네덜란드에서 실무를 했었어요. 암스테르담. 롯데르담, 롯데르담. 롯데르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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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르담에서 실무를 하셨어요. 아니, 근데 지금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. 이제 마 소장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컨셉 같은 거를 잘 잡고요. 저는 이제 디자인 디벨롭 하는 거를. 서로에 대한 불만은 좀 없는지. 싸우지는 않는 편이에요. 저희는 뭐 힘들 때에서 좀 웃으려는. 힘들 때가 있다는 거네요. 맞아요. 맞아요. 마 소장님 많이 웃으시네요. 조합 너무 좋은데? 큰일 나는데 영어 배워야 되나? 다들 실장님들 약간 생각이 많으시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...